아이돌 그룹 아이콘 멤버 두 명이 한밤중에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타고 있던 승합차가 빗길에 미끄러진 겁니다. 당시 운전자가 만취 상태였던 것으로 드러나 논란입니다. 홍진우 기자입니다. 아이콘의 멤버 김진아, 구준혜 씨가 교통사고를 당한 건 어제 새벽 3시 40분쯤. 승합차를 타고 경남 남해에 있는 숙소로 유동하던 중이었습니다. 당시 남해지역엔 많은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김 씨와 구 씨, 운전자 등 3명이 가벼운 부상을 당해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운전자는 술에 취한 상태였습니다. 당시 측정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인 0.08%였습니다. 운전자는 멤버들과 지인 사이로 자신만 술을 마셨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운전자를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하고, 멤버 두 명에 대해 음주운전 방조 혐의가 있는지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음주운전 방조죄는 500만 원 이하 벌금 또는 1년 6개월 이하 징역에 처해집니다. 그 차량에 동생했다는 것만으로 방조생으로 입증을 하게는 어렵고, 도움을 주는 그런 행위가 명확하게 나와야 되기 때문에. 소속사인 YG엔터테인먼트는 사고 하루 만에 입장문을 냈습니다. 음주운전에 엄격한 규정을 두고 있는데도 사고가 발생해 엄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내부 조사를 통해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아이콘은 지난해 리더 B.I.가 마약 논란으로 탈퇴한 후, 육윈도로 재편해 활동 재개를 준비하고 있었지만, 다시 한번 절수에 휘말리게 됐습니다. 채널A 뉴스 홍준우입니다.